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레벨은 비기너 레벨이에요. 태그와 리스타트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셋 왼발 라킹 체어 두 번째 섹션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샷셋 요거는 오른발 백 라킹 체어 1번, 2번, 다음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세 번째 섹션 그대로 오른발 백 크로스, 왼발 아웃 후인 왼발 백 크로스, 왼발 아웃 후인 오른발 포워드 크로스, 왼발 아웃 후인 왼발 포워드 크로스, 왼발 아웃 후인 마지막 섹션 오른발 포워드 사선 터치 사이드 터치, 비하인드 프리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 왼발 포워드 사선 스텝 터치 사이드 스텝 터치 왼발 세일러 왼쪽으로 사 앞머리 턴 앞머리 턴, 크로스 섹션 3와 4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1부터 끝까지 카운트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